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셨는지요? 제가 그 후보에게 오른 게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진짜 꿈인가라는 생각을 계속 들을 정도로 약간 시간이 안 났는데 올라간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아름 씨도 후보시죠? 마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감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많은 선배님들이 많이 모아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같이 올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즐겁습니다. 네 오늘 의상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단독 포즈 한번 갑니다. 우리 서아름 씨. 자 갑니다. 마이크 잡아주시고. 자 하나 둘 셋 고! 좋습니다. 친인상 후보 우리 서아름 씨였고요. 오늘 연예대상 MC가 우리 신봉혜원 선배님이시죠. 남동협 씨 어디 계십니까 남동협 씨. 우리 신봉협 씨 버전으로 오늘 연예대상 MC 임하는 소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연예대상 대극기술 그것까지는 안 되지. 이 녀석들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3기 신인들의 내년도 맹우 활약도 저희가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대극곤 수술도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좋습니다. 앞에 있는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고요. 제가 하나 둘 셋 외쳐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 웨드컵에서 고문을 연 33기 신 개그맨분들이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온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023 연예대상 웨드컵의 편의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다음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예능 프로그램이죠.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우리 슈퍼댓이들 그리고 귀여운 아이들을 함께 소개합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주협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듣고 받는 우리 아이들 자유롭게 입장해 주셔도 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박주호 씨, 제이슨 씨, 김준호 씨, 강경준 씨, 정성호 씨, 이필모 씨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운데 쪽에서 이제 사진을 찍어볼까요? 네. 자. 모여주세요. 모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조금만 가운데 쪽으로 밀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저 입장을 하고요.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요. 오늘 세상에. 우리 박주호 씨 조금만 가운데 쪽으로 밀착해 주실까요? 좋습니다. 자. 토토 타임부터 먼저 진행할 텐데요. 왼쪽에 있는 카메라를 향해서 손을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아이들 안녕. 왼쪽.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운데 쪽을 볼게요. 우리가 바로 슈퍼맨이 돌아왔답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오른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이크를 드리고 인터뷰를 나눠보는다. 아이고 마이크를 바로 잡을 때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자. 우리 어떤 분께 먼저 소감을 여쭤볼까요? 어. 어. 응. 원래 슈퍼맨이 돌아왔다. 레드카펫은 이런 재미가 있죠. 예상할 수 없는 재미. 자, 우리 박주호 씨가 한번. 아빠 놔봐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빠도 한 말씀 할 수 있을까요? 아빠 놔봐요. 안녕하세요. 안 안내라요. 안녕하세요. 아저씨가 마이크 잡아야 되는데. 안 안내라요. 와. 와. 기분이 좋아요? 와. 얼마만큼 좋아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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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좀 줘봐요. 네. 알겠습니다. 소원 찾아다. 좋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필모 씨. 슈퍼맨이 돌아왔을 통해서 오늘 신인상 후보입니다. 예능. 소감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삼촌한테 마이크 줄 수 있을까요? 잠깐만. 네. 어. 신인상 후보요? 네. 정말이에요? 어.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정송호 씨도 마이크를 한번 잡아주실까요? 네. 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레드카페 무대에 쓰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어. 정말 다섯 명을 다 데리고 무대에 쓴 게 처음이에요. 네. 정신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맞네요. 진짜. 제가 많이 낫네요. 이제 알았어요. 네. 지금 조금 오늘 아이들이 저녁 시간에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아빠들이 잘 돌봐주시길 바라겠고. 자. 그리고 우리 또 제이슨 씨. 네. 최우수상 후보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수상 예상하시는지요? 아. 근데 뭐 사실 그냥 열심히 저희 아들이랑 추억을 만든 거라서 네. 수상보다는 참여를 이렇게 했다는 게 전 너무 참 꿈만 같고요. 그래서 뭔가 준범이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레드카페에서 들어올지 몰랐는데 열심히 노력한 걸가라고 생각을 해서 준범도 한마디 준범이 오늘 컨디션 어때요? 강아지 어떻게 울어요? 고양이는 어떻게 울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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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 씨. 김준호 씨도 한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나은이. 나은아 오늘 기분이 어때요? 카페트에 올라가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웨드카펫 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늘 아빠 멋있어요? 화장하는 것도 이상해요. 화장하기도 좀 어색해요. 나? 나는 수분 쳐다 좋아해요.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아이들 또 오늘 좋은 추억 만들어 가길 바라겠고 네. 우리 김준호 씨도 한말씀 해주셔야 되는데 마이크가 혹시 전달이 될까요? 네. 오늘 어떠신지요? 이렇게 또 아이와 함께 무대에 쓰셨는데. 네. 또 제가 작년에는 운호 없이 또 운호 입간판을 가지고 샀었는데요. 오늘은 또 운호랑 같이 하니까 든든하고. 우수상 후보시잖아요 또. 어떻게 아들이 이 응원을 좀 해주셨나요? 한마디 해요. 쟤 먹고 싶은 건 뭐야? 깎아. 깎아. 우리 아빠 상탈 거 두말할 필요 없다고.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레드카펫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슈퍼맨이 돌아왔던 팀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즐거운 추억 되시고 좋은 경우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슈퍼맨팀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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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맨이 돌아왔다 팀께서 오늘도 레드카펫 무대 이렇게 자리해 주셨습니다.